나이스! 누구야! 어 너! 어 찍는다. 어 이게 23만원 찍는 것인데? 왠지 그냥 보내줄 것 같은데? 워낙 선수가 많아서? 난 못 지나간다. 아이 왜 그러세요. 어차피 이제 선수도 많잖아. 이제 떠날 때가 됐어. 놔줘. 새끼야. 왜 그러는 건데? 드디어 됐다. 과연 저번보다 많이 급이 올랐을까? 이적을 고려하겠습니다. 간호하게 나가. 어? 왜 자꾸 속여. 이제 가고 싶다고 얘기하면 되지. 어? 제안 받았다. 에버트는 EPL인지만 좀 아쉽네요. 어?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하지? 너무 고민되는데? 와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? 맨유면 유로파 아니냐? 어 맨유 3등이다. 예쁘지 않은데? 그럼 팀에 누구 있는지는 좀 보고 가자. 혜린 래그윌에 어디 있어? 어 있다. 그냥 맨유 갑시다. 어 못해도 EPL인데. 그래도 좋은 팀 가야지. 근데 혜린 래그윌이랑 같은 팀 하고 싶었어. 아 가자. 간다. 돌고돌아 EPL 왔네. 이게 맨유야? 칸토나같이 생겼네. 오! 빡빡이. 케나는. 나는 빡빡이다. 빡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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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? 반다이크 사왔다. 해리 맥우일에 벤치를 달고 계금만. 아 우리 왜. 첫 경기부터 맨시티야? 맨체스터 더 비. 오 날도 형 왜 저래? 야 첫 경기부터 너무 뿐지 않은 용기인데? 오 홀란드다. 부패를 밀어버렸나? 와 벨리님은 너무 손넘었다. 아 홀란드다. 와 날도 형. 역시 게임에서는 넘사지. 어? 오! 오오우. 오옹얼! 아냐 우리 바람이야! 스읍 fermentedacies! 해보이 Brenda Learning. 어림 없는 소리. 휴비. 헐 흥 み funny 뭔냐? 이거 퍼스트. 아우 만데이크 스탈 블루이저 치다 보여줘 아아 아이 씨 오오 호일랑도야 오오 빅포드 잘했어 아 비겼네 공연 많이 뺏었는데 초반에 이렇게 뺏어서 쏘는건데 얘는 누구야? 아 티언이? 아이두형! 아이두형 나 혹시 좀 하자! 아이스! 형 너 이어 씨에요 혀 때문에 강제호 씨 형! 삼없이 오 삼없이 했네? 내가 득점하기 좀 힘들겠다 호내드가 너무 독식을 좋아해가지고 코리안더비 황희찬 가나요? 황희찬! 오 있다! 오 황희찬! ㅋㅋㅋㅋ 아우! 오 희찬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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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한데? 오우 씨! 물거스 좀 쎄네? 오우! 날두형! 영어로 날두빨이야 날두빨! 오 희찬이 나간다 날두형 날두형 뛰어뛰어 뛰어뛰어! 나 오 씨 줘! 오 씨 줘! 오 씨 줘! 나이스! 후우! 너무한 쉬운 거 아닙니까? 어시 더 힘든데? 우리 날두형 1등이다! 코망 이 새끼! 같이 따라 나왔네? 코리아가 튀어내면서 왔네? 다 왼발 잡히면서 왔나? 오른발 잡히면서 왔나? 아, 오른발 잡히면서 왔나? 아, 기호가 아주 잘하지 와... 잘하네... 오! 오! 와, 드디어 데뷔 벌이다! 아, 힘들어 되게 세게 쳤나 보다 아, 씨...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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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! 오, 날두형 센스 지르네? 오, 날두형 센스 지르네? 그저, 테나 빡빡이를 기쁘게 했다 아, 드디어! 멀티골! 이야, 독골! 다음에는 내가 골 독식하겠... 맨유가 참스라니... 저는 근데... 챔스 우승하고 왔기 때문에 챔스는 좀... 안 뛰는 걸로 할게 와... 나일두형... 이게... 저분이 왜 정우형이에요? 정우형 용병이였어요? 이거 오래 개쩐나니까 진짜? 아, 아쿠야! 잘했어!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... 나이스! 오, 다일두형... 아, 골 먹혔어! 코리안돌이 가야죠... 손은민 있나요? 오, 손은민! 손은민을 비춰줘, 차라리... 오우! 아아... 역시... 찡퉁라이더는... 야잔! 내가 돌아왔냐!